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디톡스하면서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죠? 도대체 변이 왜 안 나올까? 밥을 먹으면서 4일, 5일, 일주일 이렇게 변이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변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변은 지금 먹은 음식 찌꺼기가 아니죠? 어제 먹은 음식 찌꺼기가 오늘 먹은 음식 찌꺼기로 밀려나면서 대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는 일주일 먹은 걸 다 합해도 예전에 한 번 먹은 양보다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변을 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변비로 아주 심각한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비 탈출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현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5% 내지 20% 정도의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남들한테 딱 까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혼자 그냥 화장실에서 30분 이상씩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변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변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변비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는데 도대체 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변비라고 그럴까 로마 진단 기준 3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6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변비가 있다라고 의사들은 진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네 번 화장실을 갔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의 배변할 때 그냥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무리한 힘을 줘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는 먹고 들어가야 돼요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힘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1점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번 변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은 변이 나온다 그것도 1점 먹을 수 있어요 또 네 번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뭔가 불안전한 배변감 뭔가 갔는데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도 1점을 먹습니다 또 네 번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 학문 직장 쪽이 뭔가 이렇게 폐쇄감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럼 1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 화장실을 갔을 때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배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손동작이 필요했다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까지 썼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 여섯 번째 일주일에 세 번 미만 배변을 본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그 정도로 본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한 두 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변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뭔가 좀 잘 안 나와서 그걸 가지고 변비라고 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건강인들도 얼마든지 가끔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렇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런 여섯 가지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6개월 이전에 시작됐고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럴 때 변비라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비의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변비로부터 시원하게 탈출하기를 원하면 변비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변비의 원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원발성 변비가 있어요 원발성 변비는 이 대장을 거쳐서 변이 직장 학문으로 나가는 게 이게 쾌변인데 뭔가 이게 잘 못 나가면 변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부분에 주물해주는 연동운동력이 약해지면서 변이 안 나간다 하여튼 변 나가는 그 부분의 장기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염증이 있든 근무력증이 있든 하여튼 바로 그 자리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을 때 이것을 원발성 변비라고 그래요 원래 그 변비의 원인이 될 만한 거기에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는 변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찍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변비야 그 원인은 한 걸음 더 멀리 나가서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데 얘가 간접적으로 변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원인으로 2차적인 원인으로 변비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다른 질병이에요 지금 대장, 항문, 직장 쪽 질병이 아니고 다른 쪽 질병이 있어서 2차적으로 변비 증상까지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어떤 성분이 변비를 오게 하는 것 그것도 2차적이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질병 때문에 대장 쪽에 변이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파킨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변비가 옵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도파민은 모든 근육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찍어봐도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파킨슨병이 걸렸을 때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고치기 전에 뭘 고쳐야 될까요? 파킨슨을 고쳐야 돼요 아니 사실은 파킨슨 때문에 변비가 온 게 아니고 변비가 먼저 옵니다 파킨슨이 발병되기 몇 년 전부터 대부분 변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파민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손발이 떨리는 쪽의 증상 이것도 근육을 움직일 때 도파민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먼저 대장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변을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항문 폐쇄증 항문이 어떤 이유에서 막혀버렸어 암으로 막혔든 치질로 막혔든 하여튼 그래도 변비가 올 수 있겠죠 또 항문 협착증 항문이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졌어요 그래도 안 나가겠죠 직장에 암덩어리가 커져서 막혀서 변비가 올 수도 있겠죠 또 대장암 직장암 치질 이런 것들이 변이 흘러가는 그 길을 막아주는 다른 질병 때문에 2차적으로 변비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당뇨병이 있을 때도 변비가 그것 때문에 올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변을 밀어내는 근육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끙 하고 쌀 텐데 모든 세포에서 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갑상선 홀몬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그 포도당을 태우는 난로도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죠 장작도 있어야 돼요 포도당이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산소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완과 같은 양은 적지만 불이 잘 붙게 해주는 총매제 역할을 해주는 풀소시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있어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홀몬이 하는 일은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난로 밑에 옛날 난로를 보면 공기주머니가 있죠 공기주머니를 활짝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 탈 거예요 그러나 거의 닫아놓다시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천히 탈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홀몬이 갑상선 홀몬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는 조금 더 열어주고 앉아있을 때는 좀 닫아주고 수시로 자동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서 항상 너무 많이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갑상선 홀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난로의 공기주머니를 너무 활짝 열어놓는다는 얘기와 같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 혈알 탑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느릴까요? 아니면 빠를까요? 빨라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 말이 막 얽히기도 해요 다다다다다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옆에 사람 좀 꾸물거리면 못 참아 벌써 피 때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빨리 태우니까 저녁때는 에너지가 없어요 금방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저장된 지방세포까지 뜯어서 태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살이 찔까요? 마를까요? 마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너무 천천히 태우는 거예요 행동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려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하루 먹은 것도 다 못 태워 남아둬라 그러니까 아랫배에 딱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살이 찔까요? 마를까요? 쪄요 찝니다 그런데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변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대장에 있는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야 쭉쭉 버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포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지 못하면서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뇌 세포도 활발하게 돌까요? 잘 안 돌까요?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오래되고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올 가능성도 더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 먹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게 보통은 자가 면역으로 옵니다 면역 세포가 약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홀몬 조절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면역 세포가 똑똑해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예를 많이 봐요 또 여기 치매 진통제 진통제가 특별히 변비를 유발합니다 또 항경련제 항경련제라는 얘기는 뭐가 막 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떨린다는 얘기는 장근육이 이렇게 떨어져 열아가는 건데 그걸 못 떨게 해주니까 쭉 처지면서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항우울제 이것도 너무 뜨지 말라고 눌러주는 약이니까 얘도 못 떠 얘도 힘이 없어요 또 우울증 거식증 대식증 잘못된 다이어트 수분 섭취 부족 물이 부족해도 대장에서 주로 수분을 흡수하는데 그 물을 적게 마셔주니까 변에 있는 물까지 빨아먹어서 딱딱하게 굳은 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하면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대장의 근육도 약해집니다 또 잘못된 식습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변비약 먹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 이전에 변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변비가 올 수밖에 없이 살아주면서 약 하나로 시원하게 싸기를 바라니 이 전쟁은 끝나질 않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을 해요 변비 치료제가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도 왜 아직 정복이 안 될까 첫 번째 이 변비 치료제는 몇 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팽창성 하재 하재는 밑으로 싸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 속에 있는 물질들을 뭔가 팽창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넓은 대장 통로에 변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헛돌겠죠 아무리 연동운동에도 내려가지 않아요 빵빵하게 채워줘야 주물주물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먹는데 얘는 이걸 팽창하게 만들어줘요 변이 푸풀어서 팽창하게 되니까 빵빵해지면서 얘가 좀 힘이 없어도 누르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이런 변비 약이 있는데 변비 대변의 양을 팽창한다 늘려주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차전자 껍데기입니다 차전자 씨 껍데기 차전자가 뭐예요? 질경이 질경이 옛날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름에 이게 저쪽 적군의 화살로 죽는 게 아니라 더위에 죽게 생겼어요 더위를 먹고서는 병사들이 피오줌을 쌉니다 그런데 말도 피오줌을 쌓아요 그런데 어떤 소대원 한 대원들이 그 대원들만 멀쩡한 겁니다 말도 멀쩡해요 그래서 대장이 야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아 이 말이 피오줌을 쌓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어떤 풀을 하나 뜯어 먹더니 피오줌이 딱 멈추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나 말이나 똑같지 않을까 해서 우리 병사들도 그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랬더니 싹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그 풀이 어떤 풀이야 그 풀이 마침 마차 앞에 한 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차의 차자에다가 앞에니까 앞전자를 쓰고 풀이니까 풀초자를 써서 차전초 저게 그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질경이었다는 거예요 차전자는 씨앗자를 써서 차전초의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가루를 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질경이 껍질은 물을 만나면 자기 부피보다도 40배 이상 팽창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못 먹으면 터집니다 40배가 늘어나 그래서 대부분의 변비약에는 차전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는데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떡이 돼가지고 오히려 안 나갑니다 물을 먹어주면 40배까지 늘어나서 대장이 빵빵하게 채워지면서 주물주물 쾌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죽일래 하나 조금 먹었더니 와 이게 변이 잘 나와 그러면 많이 먹으면 더 잘 나올 줄 알고 다섯 개를 먹어 그러면 이게 막 그냥 몇백배 불어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막혀버려요 장폐쇄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차전자 피를 가지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면서 처음에 조금 먹었더니 오 이게 효과가 있어 그냥 퍼먹는 거예요 그 대굴대굴 둥글어요 이런 부작용이 잘못하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반대로 삼투성 하재가 있습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옆에 있는 물을 끌어 먹는 성질을 가진 것을 삼투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투압력이 있는 물질을 먹으면 대장에 들어가서 얘들이 대장벽 세포에 있는 물도 빨아내요 대장 밖에 있는 물들까지 끌어들여서 대장 속이 뭐가 많아져요? 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도 또 팽팽해지면서 주물주물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변비약이 많이 있는데 삼투성 하재로는 마그네슘을 먹는 겁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얘는 흡수가 안 되고 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덕지가 있을 때는 얘들은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물을 대장 주변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이 대장에 빵빵한 수분이 많아지게 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변이 내려가게 해주는 원리의 약인데 변비약 중에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변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설사까지 막 합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화장실 가기 전에 버스 속에서 팬티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으로 먹을 때 특별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과량으로 먹을 때 고 마그네슘 혈증 부작용이 옵니다 근육이 쇠약해지고 또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호흡이 또 잘 안 되고 심령지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너무 의지하다 보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트륨 소금 속에 많이 들어 있죠 나트륨 염을 먹으면 나트륨도 역시 물을 끌어당기는 삼투압력이 있어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설사하는 걸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끌어당겨서 변이 부드럽고 또 잘 나가게 해주는 이런 나트륨 인산 염 그런 하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인산나트륨이 너무 많을 때에 신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부작용 속에 써 있어요 자극성 하재가 있습니다 이 대장 벽에 수분 및 전해질 흡수가 대장에서 원래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흡수될 게 그냥 대장에 있으니까 물이 또 많아지면서 변은 묽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잘 나갈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 설사 계통으로 개발된 변비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장 흑색질 지방이 많은 변 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관장약을 항문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죠 좌약이나 또 이런 것을 해보면 항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습관성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출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비약이 아니면 아예 대변을 못 보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먹으면서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 없이 자연적으로 변을 잘 보게 하기 위한 열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장실을 좀 가고 싶다? 그럼 딴짓 하지 말아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변의가 느껴졌는데 뭐 좀 하나 마치고 이런 경우 있죠 대변은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갔으면 됐는데 참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장에서 오래 머물었다는 얘기죠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사이에 대장에서 물을 다 빨아먹어 가지고 딱딱하게 두더서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변의가 느껴지면 만사 젖혀놓고 바로 가라 화장실로 그건 너무 근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책상 앞에서 하고 이거 마무리 짓고 이문단까지 끝내고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변비가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단 화장실을 갔어요 변기 위에 앉아서 절대로 10분 이상 앉아 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얘도 여유 있나 보다 그냥 한 시간도 줍고 그냥 이게 습관화가 돼요 특별히 변기 위에서 책 보지 마세요 만화책 보지 마세요 변기 옆에 만화책 갖다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변기 환자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변기 위에 앉았다 하나 둘 셋 하면 끝납니다 그냥 한 번에 쫙 나고 끝나 이게 건강한 사람 변인데 무슨 무슨 스마트폰 유튜브를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지 말고 앉아 있었는데 안 된다 그럼 차라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습관이 돼서 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기에 앉는 발 밑에 이거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15cm 정도 되는 받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발을 올려 놓고 변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보세요 보통은 90도 각도로 좌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는 변기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변기에 딱 앉으면 항문 쪽에 힘이 가기가 어려워요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직장의 구조를 보면 변비의 90도로 딱 서서 앉아 있으면 이 항문이 직장에서 오다가 마지막에 딱 이 항문 쪽으로 꺾여지는 그 각도가 굉장히 꺾여 있어요 꺾여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숙이면 즉 발판을 하나 놓으면 앞발이 올라가니까 허리하고 허벅지하고 각도가 줄여지죠 그러면 이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복압이 느껴져요 그래서 끙 하고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을 좀 높였을 때는요 여기 치골근 여기 치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서 제일 끝으로 내려가면 끝에 만져지는 뼈 이 뼈하고 이 직장하고 근육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숙이면 여기 근육을 보세요 딱 오그라붙으면서 얘가 당겨지니까 이 구부러진 직장을 펼쳐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로 펼쳐지니까 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변비 환자들은 그냥 여기서 힘만 주지 밑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발판 하나만 놔도 힘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이걸 하나 놓고서 발을 올려놔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 평소에 꾸준히 걷기 운동 복부 운동이 중요해요 여기 복근이 있으면 얘가 힘이 딱 아랫배에 들어가면서 대장까지 같이 근육이 생겨요 복근 운동을 할 때에 이렇게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복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그 속에 있는 대장의 근육도 강해져서 주물 주물 힘차게 짜주면서 변이 잘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복 행법 마사지를 한번 해주세요 자주 안복 행법 편안하게 이 복부를 움직여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는가 이제 식도로 음식이 들어갔어요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긴 꾸불꾸불한 소장을 지나가면서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버려줘야 될 찌꺼기는 대장으로 들어가죠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분에 맹장이 있습니다 맹장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배 붙잡고 맹장염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드디어 대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첫 번째 여행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을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행결장이라고 부르고 올라갔으면 옆으로 가요 이건 횡행결장이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하행결장이에요 하행결장 끝에 S자로 한번 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장으로 딱 나가면서 항문을 거쳐 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 나가는 길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길을 따라서 얘가 잘 안 움직이니까 너 좀 움직여라 하고 마사지를 해주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누워요 천장을 쳐다보고 그리고 무릎은 약간 이렇게 구부립니다 세우라는 얘기에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 네 개를 사용을 해서 대장 시작하는 부분 상행결장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계 이게 시계 반대방향이죠 자기가 볼 때 자 보세요 이게 이게 장이 가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반대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시계 반대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이 가는 순서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0회 내지 30회 정도 반복을 하는데 제일 밑에 여기 상행결장 끝에다 이걸 대고서 꾹 눌러요 그리고 거기서 돌리라는 겁니다 마사지를 손 끝으로 한 6초 정도 그리고 그다음 또 조금 올려서 똑같이 변이 나가는 길대로 그렇게 꾹 깊이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상행결장 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아랫배까지 쭉 마사지를 해주면 얘가 작동을 해요 꽉 차있다가 구르륵 소리가 나가면서 얘가 웬만하면 그렇게 마사지까지 해주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걸 해줘요 이걸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쪽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인데 섬유질을 하루에 30g 이상 충분히 섭취하라는 겁니다 아니 섬유질하고 변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섬유질은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래서 대장까지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거푸집 같은 섬유질이 변 대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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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변이 굳으려고 해도 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대변이 손가락으로 파내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변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변을 굳게 하려고 해도 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지 못하도록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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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들어가서 딱딱한 변이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섞이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물 주물할 때 대장의 근육이 좀 약해도 쫙 쫙 밀려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변의 양이 한무더기씩 나와 한무더기씩 그런데 독소가 적기 때문에 냄새도 향긋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비치료제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30g 이상 그게 어떤 음식일까 여기 백퇴댄에서 주는 음식이 30g 40g 정도 돼요 40g 정도 섬유질이 그렇게 먹으면 돼요 모든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모든 뿌리 속에 모든 잎사귀 속에 모든 줄기 속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채식 속에는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주식이 밥이니까 밥 속에는 껍질 현미를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자 어디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차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섬유질이 많아서 차전자 중에서도 껍질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마 이것도 이게 아주 미끌미끌 하면서도 최고의 섬유질이 들어있죠 수용성 섬유질이 여기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 녹즙을 짜먹는 사람들은요 당근이나 이 채소를 딱 녹즙을 짜면 그 주스는 마시고 나머지 펄프가 나오죠 얘는 모래처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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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져 있는 기가 막힌 변비치료제입니다 특별히 당근 같은 경우는 또 부드러워요 또 맛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말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퍼먹기도 하고 이것을 또 이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현미 이 가루를 넣어가지고 또 쿠키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딱 먹으면 이 변의 양이 많아지고 변이 굳지 않고 그러면서 웬만한 변비는 그냥 해결돼요 한 컵 정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대장까지 펄프 섬유질이죠 들어가서 중간중간 채워줘서 변이 많아지고 그리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부피가 많아지니까 주물주물 딱 대장의 염동력을 강화시켜서 변이 나가도록 해주는데 강력합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웬만한 변비는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대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변비가 오니까 변비 환자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하루에 2000cc 내지 2500cc 그것만 마셔도 웬만한 변비는 해결이 됩니다 여덟 번째 오메가3 지방식품을 좀 먹어주면 좋아요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1등은 아마씨입니다 2등은 들깨 3등은 올리브인데 이런 걸 먹으면 그 중에 아마씨가 정말 기가 막힌 변비 치료제에요 왜 그런가 아마씨 아마씨를 보면 단백질이 21%입니다 아마씨 속에 있는 성분 중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아마씨 전체에서 41%입니다 필수 지방산 중에서 무슨 지방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오메가6 아니면 오메가3 오메가3 그런데 이 필수 지방산 41% 중에서 그 중에서 57%가 오메가3이에요 그래서 아마씨 전체는 41%의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고 41% 중에 57%는 오메가3니까 계산해보면 아마씨 전체 중에서 23%가 오메가3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마씨입니다 들깨가 그 다음 따라가요 자 그래서 이 아마씨를 먹으면 기름이 많죠 거의 반절이 기름이죠 그냥 대장에 기름을 쳐주는 겁니다 이게 뻐거워서 안 나가는 게 웬만하면 나가요 거기다가 또 이 아마씨는 전체의 28%가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곡식 중에 1등이에요 섬유질이 그래서 이 섬유질 하나만 가지고도 변비치료제가 될 자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메가3가 23%나 있다 그러니까 섬유수 28% 그 다음에 이 오메가3까지 21% 23% 하면은 거의 50%가 변비에 좋은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좋아요 거기다가 식물성 여성 홀몬 역할로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리그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28%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식물성 여성 홀몬이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다 부족해지죠 그런데 그때 여성 홀몬제를 투여했더니 뭐 또 이상한 질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식물성으로 먹자 해가지고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한국사람들은 섬유 많이 먹죠 섬유 속에도 여성 홀몬이 식물성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세요 콩 속에도 이스플라본이라고 하는 식물성 여성 홀몬이 들어있는데 여기 이 1g 중에 콩 속에는 2.7 마이크로그램 정도 여성 홀몬이 들어있어요 섬유 속에는 1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는데 아마시 속에는 3,7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똑같은 이 식물성 여성 홀몬인 줄 알지만 이 아마시는 콩 속에 있는 그 이스플라본보다도 거의 1370배나 더 많은 식물성 여성 홀몬이 들어있고 그 좋다라고 하는 섬유보다도 20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 끼에 밥 먹는 수저로 깎아서 한 수저까지가 정량입니다 더 먹으면 부대결 그것만 조심을 하면 여러 가지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거의 약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먹으면 섬유질도 충분하지 또 기름기도 충분하지 변비가 웬만하면 잘 해결되는 것을 봐야 아홉 번째 유산균 식품을 먹어라 또 장래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라 왜 그래요 장래 미생물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부패균 유해균이 많이 살게 되어 있고 유해균은 내가 먹는 음식을 다 우적우적우적 먹으면서 독소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독소 때문에 대장 벽세포가 염증으로 망가져버립니다 염증이 생긴 얘가 뭐 마사지를 해주겠습니까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설사 아니면 변비 그래서 장 건강이 높아져야 얘가 자기 일을 잘하면서 쏙쏙 쾌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래 미생물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투에덴에서 개발한 이 백투에덴 장 이 효소는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 즉 이 미생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는 먹거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분을 찾아서 넣어놓고 그리고 유익균 19종 슈퍼 유산균 19종을 씨앗으로 또 넣어주고 얘가 막 자라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 식품과 이런 유익균을 잘 자라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장 건강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멈춰버립니다 밀어내기는 뭐 이건 밀어낼 것도 없어 그냥 딱 정지가 돼버려요 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쓰면 애간장이다 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이 딱 녹아버려요 멈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변비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열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면 변비가 안 없어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건강의 비결은 잘 먹고 잘 싸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라도 들어왔는데 안 나간다 썩게 되어 있어요 물도 흘러들어왔는데 나가는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영양분을 흡수했지만 나머지 찌꺼기는 잘 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비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독소가 몸속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차적으로 수많은 질병들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백투에 대한 프로그램에 오시면 변비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디톡스 할 때 어이구 이거 이거 4일 됐는데도 안 나와요 그거는 변비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중간 과정이고 이 장을 다 청소하고 장내 유익균들을 막 다시 크게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리듬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비우기 채우기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놀랍게 회복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오늘 10가지 얘기한 모든 것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변비는 근본적으로 약 없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쾌변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건강이 증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변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